이번 시간에 원격제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원격제어는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마치 내 컴퓨터인 것처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격제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울에 살고 있고 친구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친구가 컴퓨터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격제어를 이용해서 친구의 컴퓨터를 고쳐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인터넷으로 뭔가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뉴스를 같이 본다거나 이런 경우에 원격제어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음성이나 화상통신을 같이 걸어놓으면 마치 같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토는 원격제어를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원격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원격제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고요. 더블클릭해서 채팅창을 띄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그 밑에는 원격제어, 화이트보드 등 공유 서비스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는 아이콘이에요. 그리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원격제어라고 적혀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 원격제어 요청이 들어갑니다. 즉, 그러면 상대방은 상대방의 원격제어를 수락하면 여러분이 상대방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제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원격제어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수락하면 여러분의 컴퓨터로 상대방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컴퓨터를 제어하려면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격제어 요청을 보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 컴퓨터에서 수락을 해주면 그때부터 원격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저쪽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요청한 원격제어를 수락해서 실제로 원격제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원격제어가 수락이 됐고요. 그럼 원격제어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나오고요. 지금 원격제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면 원격제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은 네이트온의 원격제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요. 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요 화면이 상대방의 컴퓨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대방 컴퓨터의 모습 그대로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시작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상대방의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 시작 버튼을 누른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와 키보드 모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이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격제어입니다. 원격제어는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보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원격제어를 요청해서 그 사람이 원격제어로 여러분의 컴퓨터를 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 컴퓨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과만 원격제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격제어를 하고 있는 동안은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작업을 내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지를 꼭 관찰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격제어를 하기에 앞서서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웹사이트 비밀번호 로그인하는 주소라든지 계좌번호라든지 아니면 되게 사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파일들이 이 바탕화면에 있거나 이러면 그 사람이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제어를 하기에 앞서서 이 컴퓨터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제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원격제어를 수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격제어를 제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드렸고요. 원격제어를 받는 것을 보여드리면 이건 사실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자 일단은 원격제어를 꺼볼게요. 아 끄기 전에 자 여기 보면 메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만약에 상대방의 컴퓨터 모니터가 엄청나게 크고 내 모니터가 작다면 상대방의 컴퓨터를 한 화면 안에 다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클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율화면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 삼각형 있죠.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퍼센트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50%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작아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상대방의 컴퓨터가 클 경우에는 이런 기능을 사용하셔서 상대방의 컴퓨터를 제어하기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으면 저쪽 상대방도 상대방은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키보드 마우스 제어를 해제하시면 내가 마우스를 움직여도 상대방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이거를 누르면 상대방의 컴퓨터를 마치 내 마우스, 내 키보드인 것처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어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리함 같은 것들이 더해주는 그런 기능들이니까요. 여기 있는 이름들을 잘 보시고 이게 어떤 기능인가? 한 번씩 다 눌러보시면 원격 제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위험할 만한 기능은 별로 없으니까요. 한 번씩 다 눌러보세요. 자 그럼 원격 제어를 끝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X버튼을 누르시면 원격 제어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상대방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상대방이 나의 컴퓨터를 제어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나의 컴퓨터가 제어받기를 원한다면 내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누군가한테 봐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상대방이 나한테 원격 제어를 요청해야지만 됩니다. 요청을 제가 해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누가 원격 제어를 요청했습니다. 수락, 거절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여러분이 수락을 하시면 원격 제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상대방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격 제어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원격 제어가 시작되면 이렇게 생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격 제어, 상대방이 나의 컴퓨터를 원격 제어할 경우에요. 그러면 이 상태가 현재 원격 제어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원격 제어를 이쪽에서 종료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연결 종료라고 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원격 제어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격 제어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선생님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컴퓨터를 고쳐줄 때 원격 제어 같은 걸 활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 화상 대화 또는 음성 대화 이런 것들을 같이 쓰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이 내 컴퓨터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격 제어를 잘 활용하셔서 어떤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웹쇼핑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이런 것들도 원격 제어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원격 제어 사용법을 꼭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